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 대사당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현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매주 목요일 새벽에 미싸남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줄임말입니다 저희 젊은이 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도 미싸남 셀이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미싸남이라고는 아십니까? 미싸남 처음에 미싸남 셀이 만들어질 때 이 모임을 시작했던 남자 형제들이 도저히 본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고 소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희는 미싸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믿음으로 살고 싶은 남자들 그래서 미싸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청년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연합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첫 모임을 시작할 때쯤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요즘에 모이면 무슨 일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늘 모여서 하는 것이 죄에 대한 고백을 서로가 나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늘 무너진 이야기를 나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란한 문제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문제 술, 담배 문제 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하는 모임으로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흥분이 되더라고요 와 이런 청년 공동체가 다 있을까? 자기의 죄를 은밀한 죄를 나누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중보해 주고 정말 앞으로 참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6개월 한 반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미싸남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요즘에도 똑같이 무너진 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뭔가 마음에는 민망했나 봐요 점점 소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물어본 저도 난감했습니다 한 반년 동안 이렇게 지났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됐는데 반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모임을 가고 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똑같은 습관적인 죄에 무너지는데 그래도 모임은 열심히 모이고 있는 보통 우리는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계속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 안 되나 봐 이제 우리 해산하자 미싸남도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는 그냥 다른 셀로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무너지는 건 늘 똑같이 무너져요 6개월 동안 무너졌어요 그래도 어찌든지 모임은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고백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게 성룡님의 역사이죠 아 제가 이 형제들이 진짜 일을 내도 뭔가 일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일을 냈어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곧 결혼해요 그리고 몇몇은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사역자로 성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고자 지난 한 주를 산 이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부단히도 아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언젠가 최근이네요 최근에 어떤 한 지체가 저희 전도사님에게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면서 학교 가기가 무섭다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 1월달 2월달에 새벽 예배와 그리고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요즘 영적으로 충만한데 학교에 가면 너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몇 학기를 이렇게 거쳐와 보니까 유혹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학기 중에 재와 타협하는 일이 너무 많고 매번 쓰러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학기가 개강을 한다니까 덜컥 겁이 나서 학교 가기 무섭다고 전사님이 중보기도 해주세요 라고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기 전에 개강하기 전에 그 지체가 죄와의 싸움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 지체의 믿음이 그래도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제 학기가 개강을 했어요 그런데 온통 걱정하는 것이 무슨 옷 입고 다니지 이번 학기는 무슨 옷 그 다음에 무슨 가방 메고 다니지 만약에 온통 걱정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믿음으로는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도 믿음이 지금 깨어 있으니까 죄와의 싸움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지체가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지체의 고백이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이게 그 지체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이러면요 반드시 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벌써 믿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죄와 싸우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되게 전투적이죠?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밑살남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밑살녀도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찌됐든 많이 모이면 서로가 무너진 이야기를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고백들이 또 우리 가운데 많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에 있어서 먼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오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성경의 분명한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 정도가 아니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 달리신 것 아니지요 아예 죄의 건세를 끊고 죄의 건세에 대하여 승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을 거기다 두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결론을 그곳에 두고 살아야 해요 지금 내 현실은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비참할 정도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라도 마음은 피폐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가냐면 아 죄는 진짜 못 이기는 거야 도저히 이 습관적인 죄는 나는 못 끝나봐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나는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이렇게 갑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이 그쪽으로 가니까 죄를 못 이기는 겁니다 죄를 못 끊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하게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리고 현실은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완전히 묶임받아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라 이게 우리의 결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것이 나는 죄 안 짓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내 마음에 내 믿음의 고백을 그쪽에다 두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을 또 한편으로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는 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가니까 구원파 2단이 나온 거예요 구원파 2단은 한 번 생명을 얻는 회계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죄는 다룰 것도 없고 죄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를 건들려고 하는 죄의 역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와 유혹의 역사가 늘 존재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와 유혹이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훨씬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살다가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기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죄는 이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드러나고 더 민감해지고 생생해지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 죄와 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을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의 삶에 죄가 사라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죄와의 싸움에 어떤 한 분이 끼어들어오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싸움에 개입하시고 나서부터는 싸움의 모든 전세가 다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완전히 나를 다스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백 번 싸우면 백 번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완전히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죄의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의 종로를 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랬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하여 이길 생각도 못했고 싸울 생각도 못했고 매번 넘어지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이게 우리의 지위였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 싸움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에 왕이 생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왕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말은 내 마음에 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속한 나라도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나라는 한 왕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내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골로세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소속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는 이런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기쁨이라고 하는 접두어인 유와 앙겔로스, 소식을 전하다라는 앙겔로스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 이것이 헬라어 단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거의 안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너무 예쁜 아이고 건강한 아이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친척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쵸? 이 소식을 친척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기쁜 소식이니까 유앙겔리온 이렇게 알릴까요? 그렇게 안 썼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언제만 쓰였냐면 한 역사와 삶의 흐름이 송두리째 바뀔 때 쓰였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로마의 황제가 새롭게 등극하고 대관식을 올릴 때 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썼던 단어가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런 말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썼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또 다른 한 예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어느 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이긴 소식을 증거할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썼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유앙겔리온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조언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조언이 아니고 소식입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기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소속된 나라가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는 나라의 법과 통치가 아니고 정반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법과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리고 통치의 원리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법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죽음이라는 법과 원리에 우리가 적용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죄로 말미암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죄가 왕로를 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 여기에 놓여 있어요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는 내 삶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원리가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그 원리는 은혜예요 은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기쁜 소식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법으로 인해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저주를 풀어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겠지 그냥 이렇게 얼핏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막상 이 일에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로 이 확신 위에 서 있는 청년 많이 없어요 죄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습관적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확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잡고 계실까? 내가 받은 구원이 여전히 유효할까?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되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분명히 한번 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이전의 통치가 끝나고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은혜의 법이 시작이 됐는지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오늘 그래서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는 죄인들이 내뱉는 소리가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여 소리 지르고 41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희롱의 말을 내뱉고 심지어는 44절에 십자가 좌우에 못 박혀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부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자리는 온갖 저주, 분노 그리고 온갖 욕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주위에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 분명히 들릴 정도로 몇 마디 말을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였던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사복음서에 총 다 합해보면 예수님이 일곱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일곱 가지 말씀이라고 하여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 사순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작년 사순절에 제가 집에서 저희 아내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아내가 문득 저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른 말씀들은 다 이해가 되겠는데 유독 이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대하여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나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라 라고까지도 이미 언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실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외치시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지요? 논리적이지가 않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의 이 외침을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가 고통스러우셔서 너무 십자가 지셨는데 너무 힘이 드셔서 하나님께 참다 참다가 외침 말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심정까지 드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의 외침이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분이 외친 말 그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엘리엘리라고 외치실 때 이 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언제나 아버지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열두 살이 되던 소년 시절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으러 왔던 마리아와 요셉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 겟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뀐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누리셨던 친밀함이 십자가에서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입니다 나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람어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암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다른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암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의 피를 쏟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누가 이 권위의 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 유대인들 아닙니다 빌라도 아니에요 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버리신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고난주간이나 성금요일이 되면 십자가는 얼마나 잔인하고 참기 어려운 것인지 수없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중학교 학생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더라고요 그 영상이 뭐냐면 의학 전문가가 나왔어요 그날은 설교가 그거였어요 의학 전문가가 나와서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는지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우리는 엄청 마음에 심란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숨 쉴 때 숨쉬기도 어렵고 이 고통이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 십자가 은혜 받았어 오늘 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셨어 그래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필름이 하나 나왔죠 그게 뭔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 눈물 안 흘리신 분 계세요? 저도 그거 보면서 도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봤습니다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보고 멈췄다가 다시 보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십자가라고 하면 육신의 아픔 고통 이렇게만 이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아프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 이야기는 그 불량 자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고통을 연상시킬 만한 묘사는 극히 절제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셨는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를 흘리셨는지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이 외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까 전에 여러분과 처음에 나눴을 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죽음이라고 했지요 그게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그 법을 그대로 적용시키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셨다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상 온몸이 산채로 불에 타서 죽었던 폴리카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그들은 도대체 그 순교를 어떻게 당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 두려우셔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놀라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두렵고 놀라셨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한 교제가 십자가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게 단지 여섯 시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셨어요 역으로 하나님도 얼마나 큰 고통이셨을까요?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의 온전한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교통하셨던 그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는 끊어진 것이니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고통이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쫓아올 것이면 너희들이 너희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고백했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지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도 함께 박힌 십자가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표를 다시고 달리신 것이지요 내가 지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십자가라고 하셨어요 너희 십자가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 그것은 무엇이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지는 십자가는 다 같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는 십자가에는 결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의 외침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의 외침이 없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의롭게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세요 더 이상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정말 알고 있고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앞에 섰다면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십자가로 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버림받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우리 귀한 형제가 양육 간증을 해주셨죠 그 간증이 나의 간증같이 여겨지시는 분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무너졌다고 해서 지금 마음에 완전히 마음이 비참해진 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버림받는 저주가 더 이상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졌을 때 십자가로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쓰러졌을 때 하나님 앞에 쓰러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죄와의 싸움에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이 은혜 버림받음이 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일 겁니다 저는 나이가 젊긴 하지만 이 자리로 비한다면 저는 비교적 나이가 있는 축에 속하죠 믿어주세요 저는 나이가 있는 축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 지었던 죄, 은밀한 죄, 은밀한 시간에 은밀히 죄짓는 것이 5년 아니라 10년, 20년 습관이 된 게 저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 번 목회를 그만 접을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9년 6월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어떤 뜨거운 체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드디어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한 가지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무너질 때가 있어도 제 마음에 근심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근심하시단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이 드러내고 계시죠 그러니 제가 무너질 때마다 내 안에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있음을 확인했어요 빌뽀서 2장 13절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너희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무너질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버림받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 제가 눈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습관적인 죄에 무너질 때마다 그렇게 부끄러워도 그렇게 죽을 것 같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죄로 인해 또 무너져서 너무 힘이 들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가징하게 여겨져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또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냥 몸만 나간 거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몸만 나간 거죠 근데 제가 그날 다른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말씀해 주시기를 내 아들아 내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언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제게 한 번도 너는 내 자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더 이상 너를 받아줄 수 없다 더 이상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를 붙들고 붙들고 하면서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제가 죄가 싫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짓기가 싫어 그리고 하나하나 제 삶에 있어서 죄의 승리를 맛보기 시작하고 제 삶이 하나하나 제 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담임사모님이 젊은이 교회 리더 훈련 때 강사로 서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새벽립에 나오고 영성일기 100% 쓰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죠 근데 그에 대하여 담임사모님이 대답하시기를 99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저게 십자가인 거구나 99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일어나는 게 십자가인 거구나 그리고 제 삶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어요 제가 5년 동안 지나면서 이제 제게도 조금은 이 말에 덧붙일 말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9번 넘어져도 100번째 일어나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101번째 넘어질 때는 승리의 간증이 있습니다 101번째 넘어지고 일어날 때에는 승리의 간증이 우리에게 더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죄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공중근에 서커스에서 보셨습니까? 공중근에 위험천만하게 두 사람이 공중에서 고개를 부리면서 이렇게 공중근에를 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중근에 보면 안전그물이 있죠 안전그물을 밑에다가 쳐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전그물을 쳐놓은 것이 공중 고개를 타다가 떨어지라고 쳐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떨어지지 말라고 쳐놓은 것입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쳐놓은 것입니다 안전그물이 있기에 내가 고개를 다시 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버리시지 않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화요금 죄를 이기게끔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죄와의 싸움으로 무너진 분 계십니까? 너무 비참하게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나라가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법과 통치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계세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붙들면 결코 버림받는 것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십자가로 넘어지세요 넘어져도 무너져도 하나님께 무너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지체들 다시 새 학기가 시작하고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고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완전히 휩쓸렸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역사는 또 악한 영 그리고 세상에 휘몰아치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또 무너져 있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적용되는 법과 통치의 모든 원리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하여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붙잡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속고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통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뀌고 원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 언제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묶여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참하고 하나님 구원에 대하여 의심이 들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양과 모습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어졌고 주의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주여 저희가 무너져도 주님께 무너지겠습니다 넘어져도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죄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청년의 때에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행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담은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기쁨이 되는 헌금이요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일구고 수많은 이들을 돕고 세우고 성기는 일에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녀 땅에서 숨죽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주의 보혈로 또 주의 은혜 아래 두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속히 해방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일을 감당하는 청년들로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보금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성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성교사님들에게 세임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